띄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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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꺽쇠야 지금 모래천지 이니 바닥에 안 보이느냐? 빨리 일어나서 띄웨어 좀 쓸고 닦고 청소 좀 하거라 좀 더 띄웨어 띄웨어 빗자루도 제대로 쓸고 걸레질도 하고 그래야될거 아닌가 아이고 마님 이 꺽쇠 왕년에는 이 새끼 손가락으로 뭐라 그러다가 장작을 80개를 폈지만 이제는 50개가 왔어요 아우 예 꺽쇠야 제대로 좀 청소해라 내 젤리에도 모래가 잔뜩 끼더라 아우 예예 내가 흘린 모래도 잘 청소하라 옹 모래를 다시 흩뿌리려면 깨끗해야 한다 옹 아휴, 뭐 마님 이 정도면 됐쥬? 빨리 밥이나 줘유! 오늘도 쌀밥이려나? 어, 마님! 그게 뭐래유? 꺽쇠 니놈이 50년도 왔다니까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려고 사왔다. 역시 우리 마님이 제골할게! 우와! 이게 뭐래유? 매체인식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 내 능력은 3파스칼밖에 안되는데 이, 이놈은 7000파스칼이나 한다네요! 게다가 물걸레질까지 해주는 요물이다, 요물. 정말요? 근디그럼, 걸레 빠는 건 지가 해요유? 예끼 이놈아! 자동 얼린원 스테이션으로 얘가 물걸레질까지 싹 다 빨래한다. 에에? 60도 온수로 빡빡 빤다구! 대박! 물걸레 세척을 시작합니다. 이야! 아주 그냥 기능들이, 응? 최고급이구먼! 최고급! 지를 위해 이렇게 비싼 신문물도 사주시고 진짜 감동이구먼유! 이놈은 가성비 모델이라 가격도 나름 저렴해. 야, 우리 마님을 좀 쇼핑도 이렇게 알뜰하게 하시지?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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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요 놈이 있으니 넌 이 집에서 필요 없다. 당장 나가거라. 예? 마, 마님! 아이, 그런 놈이 어딨어요? 자, 우리 로버락 맛있는 쌀밥을 가득 먹어라. 야? 응, 기특해. 로봇 청소기에 최강질로 뭐라니? 네 놈! 최신 기술을 가성비까지 다 잡는 것도 모자라. 이 꺽셀마저 잡는구나! 떠나기 싫어유! 예예? 네!